네 돌아가자였습니다 요즘 방송 TV에서 당신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어떠세요? 좋죠? 좋아 드리죠? 네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그래서 좀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는 톤 없어서 가지고 트레이전 가서 바보를 하고 그러고 아 상황이 좋다 여유있습니다 오해하시겠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마워하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 곡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요 잘 지내나요? 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거를 발매하고서 공연을 한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생각해보니 공연장에서 처음 불러보는 곡입니다 이거를 발매한지도 너무 이제 좀 돼버려서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발매할 당시에 전진이랑 다투던 다퉜을 텐데 혹시 나한테 쓴거요? 알걸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발매할 때 아무튼 다툼 상황이라 페어노를 부탁을 못했어요 전진이한테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연락해서 요금을 끝냈는데 이번에 같이 합쳐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 한 겁니다 상황상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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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씨 괜찮습니다 하하하하 진짜 거의 없어요 네 그럼 잘 지내나여 드려드릴게요 찬진의 맘 습관처럼 난 당신의 안부를 물어보고 해 자주 걷던 골목 많이 있던 우리 동해하는 행복 우연 같던 날 잠깐 잠든 사이에 우리의 여름 전하지 말아 사라지지 말아 떠나가지 말아 볼 수 없어만큼 내게서 멀어지지 말아 돌아자지 마라 농담처럼 다시 내게로 잠깐 잠든 사이에 우리의 여름 전하지 말아 어느 계절은 그때서 나는 같이 발음을 들고 언젠가 우릴 바라봐 사라지지 말아 사라지지 말아 떠나가지 말아 볼 수 없을 만큼 내게서 멀어지지 말아 돌아자지 말아 돌아자지 마라 농담처럼 다시 내게로 와 진짜 내가 어린 시절 어 아 아 아 아 아멘 두꺼품도 놀래게 생겨가지고 너무 신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